크아 안녕하세요 흑수료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 징글입니다 오늘은 울트라 뮤직 페스티벼를 왔는데 와 사람들 진짜 무지하게 많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온건 아니고 미모의 게스트 여자라고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상현이와 안녕하세요 박상현이라는 제 동생이구요 재밌게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요기부터 저 위에까지 걸어 올라가나요? 인도가 없는데? 인도가 없는데? 걷자 가자 마이크 잭슨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는 항상 그분이 필요합니다 아주 좋네요 근데 여기 진짜 인도가 없나? 저희 여쭤볼까요? 여쭤보자 여쭤볼까요? 이야 우와 진짜 여러분들 미쳤습니다 여쭤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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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많이 걸어야죠 저희 다시 돌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GA 게이트 라는 데 있는데 저희가 잘못 와가지고 왔던 게 되돌아가고 있어요 한 1km 걸을 것 같은데 여기가 GA 게이트입니다 백 체크로 백 체크 백이 없으면 노 백 체크 뺏길 것인가? 뺏기지 않을 것인가? 뺏기면 여기 물품 보관소에 보관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 그렇다 야 카메라 한번 보여줘 전문가용은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직하거든요 과연 어떻게 될지 그래도 한 100만원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소니 6400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6400만원? 요우! 갓! 감사합니다 오오 안 걸렸어 난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소니 알파 6400은 이런 페스티벌에 오실 때 전문가용이 아닙니다 나는 초보 푸리가 아니라 프라이리 와 별의별 사건이 다 있네요 별의별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도 받은 건데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 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를 걸어가지고 티켓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였어요 근데 진짜 여름이네요 다이어트에도 좋죠? 저 어제부터 다이어트 했는데 잘 됐어요 잘 됐네요 저는 심지어 긴팔 우와 기가 막혀요 땀이 미쳤습니다 이 비효율적인 동선 도대체 누가 만든 건지 알 수가 없으니 제가 봤을 때 딱 여기 주차에 있었어요 와 주차장 바로 앞에 있어 미쳐버렸다 아 쉽지 않다 쉽지 않아 한 장당 15만 원이시고요 혹시 결제 딱 따라 하시나요? 아니요 같이 해주세요 구매하시면 교환 환불 어려우세요 네 와 한 장당 15만 원 이거 선물해 주신 분 진짜 감사드립니다 너는 상관없어 그냥 조금 많이 걸었어 네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두 개 해가지고 거의 타노스 인피닌 스톤 두 개 정도 빙거 스냅 한 번으로 지금 용돈의 반이 없어졌습니다 굉장한 추억 네 이거 유튜브가 비화 자 기존 티켓은 선물을 받은 거였고 요거는 제 돈으로 산 거거든요 심지어 공짜라서 이제 천둥이 아 천둥이랜다 창현이랑 같이 오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정말 이 UMF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되니까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트랙에다가 이렇게 딱 만들 생각한 건 되게 아이디언 이거 맡기고 와야 돼 이거 맡기고 와야 돼 맡기고 하자 세한 느낌은 틀리지가 않네 이게 다시 왔으니까 안 된대요 아 맡기고 와야 돼 오늘 백을 많이 해요 네 백책입니다 백책 아 진짜 백책이에요 가방을 체크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위로 몇 번에 가는지 체크를 할 거예요 무려 두 번이나 백을 했습니다 B178 자 이젠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우리를 막는 건 없어 네 와 재수가 없어 무슨 일이죠 꽃밟았어 헐 오늘 좀 이상합니다 제가 봤을 때 형 오늘 저희 빨리 집에 가야 될 거 빨리 가야 할 수도 있어 자 드디어 통과 됐어요 드디어 통과 됐어요 와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걸렸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오 들어왔다 오우 예스 예스 와 뚜뚜뚜 야 설마 했는데 제리 형 와 오우 제리 형 온다는 건 알았는데 길 가다가 사람 만났어 이거 봐봐 형 이거 예상도 못했다니까 지금 와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디야 너 이제 안내가 그렇게 친절하게 될 수는 않아 음악이 꺼졌어 네 잠시만요 한 번만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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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시봉이 형 보고 왔고요 와 어마어마한 퍼포먼스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배고파서 뭐 좀 먹어야 할 거 같아 목이 말라나 배고픈 것도 배고픈 건데 저는 저기 피자가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오케이 피자고거 피자고거 저희 현대카드야 티머니 밖에 안 돼서 현대카드요? 현대 있어? 아니 쉽지 않나 이거 티머니 되나? 네 아 이거 뭐지 아 진짜야 와 여러분들 진짜 여기가 현대카드랑 티머니만 받았는데 현금은 받을 줄 알고 또 샀거든요 근데 현금도 안 받아 와 맞아요 이 부조리함을 대항하기 위해서 저희가 티머니를 충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물론 커다란 스폰서여가지고 이해는 되겠지만 이게 너무 운이 있어도 사먹지 못한다는 손님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비밀로 티머니를 만들어간다는 이 부조리함 때문에 짧게 공연 보다가 나가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했다 이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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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무려 지금 한 여섯번째 백이 되고 있죠 오늘은 진짜 백 체크날이에요 노래도 좋고 나오신 분들도 대박인데 공기 운영자에서 너무 자기네들 막 평가르기 하는 게 너무 보여가지고 배고프고 목마른데 들어갈 데가 없네요 또 네 그럼 이만 가볼까요 가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현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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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가 says eligibility 고맙습니다 fofe 이 녀석 먹고 밥 먹고 싶 allora 이거 이녀석 먹고 밥먹자 진짜 밥은 천둥이가 사나? 그럴게요 Теперь 원피스 정도 되는 피자모 ㅋㅋㅋ 일요일 날 금요일 날 거 매고 온 사람들이 진정한 동료다 여기 내리면 X 표시도 있고 오늘 형이 또 핑거 스냅도 쓰시고 운전도 계속 하시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집에 갈 때는 제가 운전해 드리려고 네가 몰고 싶은 거 아니고? 아니요 아니요 그걸로 내리고 저걸로 조절하고 그리고 이게 기아 지금은 파킹도 있고 그리고 내리면은 D 가운데에 후지는 위 우리는 이제 앞으로 후진을 하지 말자 오늘만큼은 후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음료 마시러 갑시다 저의 GS 있어가지고 GS에서 물을 빨리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우유 먹방 오아시스네요 아 최고다 드디어 베토레이슬 베토레 진짜 먹고 싶었어요 뭔 샷입니까 설마 오우 오우 한샷입니까 천둥이 집에 왔고요 네 내려주고 저는 이제 집에 갈 겁니다 네 오늘 어땠나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 많이 걷고 백체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되게 추억이 쌓인 하루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DJ분들 그리고 이제 젠씨 젠씨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분들 나와서 너무 좋았는데 용돈에 반을 날린 그 핀거스냅부터 해가지고 돈이 있어도 먹지를 못하는 사회의 부조리까지 맞아요 그런 걸 느끼면서 삶의 고마움을 좀 느낀 게 아닌가 노래 들으러 갔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즐거운 곳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UMF 굉장히 좋은 추억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임 징그리 아임 턴더 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잉 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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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